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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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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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행사의 재판을 맡은 독관들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구나 김병수 대법원장 보면 헤어할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원 독립을 지키고 독관들을 정치적 충립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재판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성창호 판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창호 판사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 문제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외부의 비밀을 누설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원 내부의 보고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한 설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창호 판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을 했던 판사를 급박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에게 역시 무언의 양적을 가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 말하자면 정치적 충립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또 항소심 재판권 침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대원장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했는데요. 김경수 사건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정치적 충립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인연적으로 자평양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그 사건을 맡고 있었다면 그 판사를 바꿔야죠. 이거 완전히 거꾸로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판사를 교체하고 이런 인연평양된 판사를 그 주심 판사로 앉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김경수 보석허가로 석방됐어요. 원래 1심 판결을 항소심 판사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을 위해 석방을 할 만한 아무런 사정병력이 없는데도 1심 판결을 무시하고 그렇게 보석 결정으로 석방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 김경수 경남지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석방을 하면 뭐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증거인멸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역시 행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초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물론 금경수사권 조정관련 문제지만 어떻든 이런 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패스트초략으로 가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사전차법이 국회의 아주 명확한 논의와 합의 없이 패스트초략으로 가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은 김명수 대원장입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김명수 대원장이 과연 지금처럼 정책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에 앉아가지고 사법부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런 몇 가지 현행법과 또 그동안의 한 길에 대해서 되돌아 봤습니다. 정말 김명수 대원장 잘 듣고 각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 황영철 예결위원장입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원내치도부와 산불제책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위원장인 제가 산불피해 지역인 고성과 속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1996년, 2000년의 고성산불 2005년의 양양산불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로 인해 강원도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파마가 십술고 간 자리에는 주거와 생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피해 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드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수준은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실한 대책을 보고 있느라니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상실한 강원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산불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느라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재난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예산은 복구비용 1,853억원과 추경예산 940억원, 국민사건 성금 470억원 등 총 3,263억원입니다. 그런데 복구비용 1,853억원 중 지방비 67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1,179억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총 복구비용 1,853억원의 87.5%인 1,608억원은 군사시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정부 사업에 투입되며 주민, 인명피해나 주거, 생업기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작 12.5%인 245억원에 불과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산불 재난에 배정한 금액이 전체 6조 7천억 중 고작 940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 940억원 중 주민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은 940억원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불 대응 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이번 정부 추경안을 산불 재해 대책은 명목으로 제시하고서도 정작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갖추지 못한 총선용 꼼수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이번 산불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엄중히 여기고 오로지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화된 한정개폐기에 발화로 추정되는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나 이 또한 무슨 이유인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일주일이면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최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어시피 목소리를 눕혔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이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 산불과 지진으로 인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재추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단 한 분의 추경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각종 재정사업들을 끼워넣은 선심성 추경, 총선용 추경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규기기를 재재난으로 상처입고 절망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을 취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추경도 그렇고 지금 복구 계획도 보면 사실상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재민들을 빗더미로 메모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정부의 모든 계획이. 결국 만난 이재민들이 하는 말씀은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하셨는데 총리가 여러 번 왔다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황영철 예결위원장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추경에는 제대로 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추경심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주택복구비 또 그리고 소상홍공인 지원을 위한 좀 구체적인 안을 빨리 마련하고 이것은 예비비 1조 8천억 원이나 있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하십시오. 예비비 즉각 집행하면 이재민들에게 일주일 안에 정말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즉각 예비비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추경은 들여다볼수록 소득주도성장 입마금용이었습니다. 또 지금 보면 한전에 대한 책임을 혹시 탈환전으로 인한 한전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한전 책임을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하여서 진실을 밝힐 것을 또 촉구합니다. 이 버스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5월 31일에 노선 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노사정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지난해 말까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약속했습니다. 또 부속합의서에는 노선 버스 운임체계 현실화, 버스 공공지원 확대, 준공영제 도입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이 요구민상, 준공영제 모두 지자체 소관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합의할 약속도 아닌데 어쨌든 합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진행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봉수표 난리구선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요구민상 세금 떼우기로, 매우기로 수습에만 급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부담 떠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득주도 성장과의 핵심인 폐기를 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부가 자꾸 근본적인 부분 고치지 않고 세금 떼우기로 일관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채혁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바람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안위 간사 이채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여당 행안위 간사하는 10시에 법원 소위 회의 소집을 강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고객 관행인 의사일정의 여야 간사한 합의를 존중해야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당은 18대, 19대, 20대에 이어 줄곧 소방공무원의 과직 전환에 앞장서고 빠른 실내 당목을 확정지어서 소방공무원의 과직 전환과 장비 보강에 최애한 앞장서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은 재정 당국과 제대로 조율도 하지 못하고 강원도 3부를 기하로 일방적으로 이제 소방직 국가직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또한 문의만 국가직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가직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번 강원도 3부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환전 정책에 따라 한전의 적자로 인해 강원도 지역에 탄재해 있는 한전 개폐기 점검운용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전선에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나섬을 제가 국가수의 중간 수사 결과 보호를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각 한전 사장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민원인께 정중히 사죄하고 또 한전이 책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강원도 3부로의 원인을 한 달 넘게 또 국가수의 중간 수사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관무채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환전 정책 수정해야 하고 또 참으로 강원도 3부로 인해서 많은 이세민이 나고 강원도에 피해를 준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빨리 이 진상을 밝히고 또 저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 행안이 차원에서도 강원도 3부로 문제 꼭 짚고 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정책입니다. 이 정부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부의 본연의 업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버스 대란 심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이번에 7월에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단축 적용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2185개 버스 노선 중에서 48개 노선이 폐지되어야 되고 317개 노선이 단축 조정되어야 되고 653개 노선의 배차가 축소되어야 될 심각한 의의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하면서 나타난 총체적인 모수 현상의 한 단면이 바로 이번에 버스 문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버스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정부 관료들은 뭐 했느냐 라고 이 정부의 실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정부 공무원들 관료 조직은 그동안에 세계에서도 가장 검증되고 잘 숙련된 최고의 문제 해결사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분위기를 안 만들고 소위 과거에 대한 청산 정권 임만에 맞게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공무원들을 위축들게 하고 왜 또 자기의 분업에 전념 못하게 했습니까 그 결과를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무사 안일하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적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지난 정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적폐입니까 바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사 안일 비효율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적폐입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몰입해야 될 정부가 지난 2년간 뭘 했습니까 지난 정부 부정하고 과거 부정하고 남탓하는 그 골몰하면서 결국 나타난 것이 여기저기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요금을 물을까 봐 걱정합니다. 버스 운송사업자들 파산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근 구매하는 재정도 어려운데 또 재정 부담해야 되냐고 지금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뭐하는 겁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히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뭔지 자성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왜 했습니까 누구 이야기 듣고 했습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안 되면 세금 퍼붓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 그냥 나옵니까 결국 기업에 또 1년씩 하는 사람들의 의혹만 꺾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거 자성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부터 또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성하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어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철면피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납득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했다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청와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산하 공공기관 63곳 중 12곳의 자율성에 기반해서 책임을 다하는 능력있는 기관장을 임기 도중에 사퇴시켰음을 자유한국 등이 밝혀낸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내 앞장섰을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분야는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전략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과학기술계의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했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에 출범한 이후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차공유서비스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든 장병규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성차공유서비스는 지금부터 공회전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낯득없습니다. 다행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가려막혀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빅데이터 3법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외치지만 정작 뒤에서는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빅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취재와는 달리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은폐하며 보여주기식 쇼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실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쇼 세트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ICT 현주소는 절대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경영국들은 미래를 향해서 훨씬 앞서 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송환석 의원님 하시고 추경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영철 예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추경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추경입니다. 미세먼지를 추경을 해서라도 잡아라 라고 하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또 산불 그 다음에 포항 지진 관련된 내용은 2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경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는 일자리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서 4조 5천억을 포항을 시켰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이런 잘못된 추경을 바로잡고 이거는 경제정책 수정 또는 바른 경제정책으로의 위기를 통해서 경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가 많이 남아서 그 세수를 남은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추경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로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의 효과 자체가 의심스럽게 됩니다. 추경 중독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크레스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번에 너 성적 좋으면 포장금으로 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되면 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만 원, 3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을 통해서 사람의 형태를 바꾸거나 할 때는 그 이상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크레스피 효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경을 하지 않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뜻인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초에 2.6% 내지 2.7%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 연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변화라든지 국내 경제의 변화라든지 고려했을 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을 했을 때 0.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정부의 목포치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의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필요한 것은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또 추경이 있어야만 일자리라든지 경기가 개선된다는 국민적인 그런 호도하는,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홍보성 자기 기만적인 홍보성 멘트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체질을 잘 개선하고 성장 잠재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우리 환율이 20원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환율이 지금 1200원 선에 가깝게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그냥 제한적이다 이런 말로 그냥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들이 굉장히 밖으로 빠지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정말 깊은 나락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하도 아침에 온 건 아니죠. 그때도 많은 재정경제원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들 예상 때문에 예결에 잡혀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IMF 위기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경제여건의 변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변화를 서둘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복히 당부를 드립니다.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전화하겠습니다.